형님 안녕하십니까 멸치입니다 어 그래 형님 안녕하십니까 멸치입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연타님도 형님 안녕하십니까 멸치입니다 그래 멸치 같다 감사합니다 형님 안녕하십니까 연타님도 마이크 같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만두입니다 그래 만두 같다 감사합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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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다른게 아이고 마 뭐하러 엄나 그 형님 말씀 못들었나 위에서 허락 떨어지기 전에는 절대 이 문 열지 마라 죄송합니다 가라 만두야 네 형님 왜 많이 고프다 뭐 자장 하나 시켜봐라 알겠습니다 형님 가라해 연타님도 예 형님 큰형님 배고프시 된다 짜장 하나 시켜봐라 알겠습니다 멸치야 예 형님 큰형님 배고프시 된다 짜장 하나 시켜봐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짜장면 하십니다 형님 자장면 하십니다 형님 빠르네 아임마 그래 그래 고생했다 이거 놓고 가라 예 형님 그래 응 그래 연탄 형님 와 큰형님 짜장면 하십니다 여기까지 와라 열심히 그래 예 멸치야 예 형님 예 형님 그녀님 단무지 없으면 짜장 못 드시는 거 모르나 단무지 버터 가오나 예 알겠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뭐래 만댕님 우와 그녀님 짜장나 하십니다 두고했다 감사합니다 연탄아 예님 그녀님 고춧가루 없으면 안 드시는 건 모르나 버터 가오나 인마 알겠습니다 멸치야 예 형님 그녀님 고춧가루 없나 아 아 여기십니다 그래 예 가라 예 만댕님 만댕님 누구야 고춧가루 나십니다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큰형님 와 고맙다 식사 맛있게 하시죠 형님 와 단무지하고 고춧가루를 듬뿍했네 짜장면 맛 맛있겠다 문 열어라 이런 시루떡이나 치우개 같은 짜장면은 진정한 짜장면이 될 수 없다 진정한 짜장면은 면발을 들었을 때 면발이 야들야들해서 춤을 요래 춘다거나 춘다거나 짜장면을 호로록 막았을 때 짜장콩만이 여기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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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겨서 내가 달마시안으로 뽀예를 받거나 받거나 짜장면을 다 먹었는데 내가 짜장면을 시켰는지 짬뽕을 시켰는지 모를 정도로 짜장국물이 남아있어야 그게 진정한 짜장이다 짜장이랑 전쟁이야 철가방은 제가 맡겠습니다 지금 출발했어요 이건 제가 맡겠습니다 이현복 셰프는 제가 맡겠습니다 그 이현복 셰프가 우리나라 중화요리 4대 천왕 중에 한 명인데 그 이현복 셰프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음식을 문 닫아라 문 열어라 이거 누가 먹나 죄송합니다 떡바로 해놔 떡바로 해놔 떡바로 해놔 떡바로 해놔 문 닫아라 형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지금 집에 불렸습니다 빨리 가봐라 인마 저 연탄형님 연탄형님 와 형님 시끄럽다 인마 나 영화 본다 그게 아니고 이게 박시오피씨에서 1등한 그거라는데 형님 이거 봤나 박싱도 그래 결말이 어찌 됐는데 죽싱도 그걸 말하면 뭐야 너 형님 그게 아니고 할 말이 뭔데 불라싱도 빨리 이겼어 자식아 빨리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건 줘라 인마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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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끄노 만두야 여꾸라 그래 만두야 생일 축하하고 뭐 나한테 할 얘기 없나 불렀다 인마 만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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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멜치입니다 그래 안녕하십니까 멜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멜치입니다 그래 안녕하십니까 연타님도 그래 까맣다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하십니까 만두님도 그래 만두같다 감사합니다 그래 만두야 커피 한잔 먹자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연탄아 이형님 근형님 커피 한잔 타올나 알겠습니다 형님 멜치야 근형님 커피 한잔 타올나 알겠습니다 준비되겠습니다 준비됐답니다 준비됐답니다 문 열어라 더웠나 예 그래 예 문 닫아라 뭐 배터리가 없노 만두야 배터리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연탄아 네 형님 배터리 있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형님 멜치야 멜치야 배터리 있나 있습니다 막내 있답니다 막내 있답니다 문 열어라 들어온나 예 가라 깨라 알겠습니다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이런 배털로는 절대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없다 없다 휴대폰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대륙의 실수를 사용하거나 하느라 휴대폰 배터리가 없을 시 화면 밝기를 최대한 어둡게 해야 약 32분 17조를 더 쓸 수 있다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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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뽑아라 문 닫아라 만두야 네 형님 백만원인데 벌금파한테 산삼도 받고 해서 이걸로 술 좋은거 사가 갖다 줘라 알겠습니다 형님 네 형님 연탄아 예 형님 이 돈으로 좋은 술 한 병 사가 불고마한테 갖다 줘라 알겠습니다 형님 멸치야 예 형님 이 돈으로 좋은 술 하나 사가 불고마한테 갖다 줘라 알겠습니다 가라 여보세요 불고마가 아 그래 뭐 산삼 잘 받았고 내가 막내 시켜가 좋은 술 하나 보냈다 만나게 잘 있어 아 그래 어이 연탄 형님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답니다 다녀왔답니다 문 열어라 떠나 좋아하더나 술을 안 받겠답니다 아 그래 그 양반 술 좋아하는데 뭐 어떤 술 샀는데 막걸리가 이게 백만원이다 아 지는 만원밖에 안 받았습니다 문 열어라 누가 중간에 마전을 챙겼노 지는 비주머니입니다 지는 백주머니입니다 이렇게 툭 튀어나온 주머니는 절대 빈주머니가 될 수 없다 없다 진정한 빈주머니는 불량배가 10원에 한 대라고 했을 때 그 옆을 당당히 지나가거나 가거나 주머니 속에서 귀여운 토끼 귀가 나와야 빈주머니이다 여기 하고 여기 하고 근데 나머지 돈 하고 다 없나 문 닫아라 문 닫아라 여보세요 뭐? 알았다 인마 연탄 형님 연탄 형님 와 붉은 바아들이 전생을 선포했습니다 오랜만에 몸 한번 풀겠네 슬슬 한번 준비해볼까 바로 집 앞이랍니다 아우 빨리 얘기했어야 되까냐 만두 형님 만두 형님 와 붉은 바아들이 전쟁을 선포했답니다 그럼 슬슬 준비해볼까 바로 요 앞이랍니다 오랜만에 주먹 좀 쓰겠네 연장도 들었답니다 자식아 빨리 말아야 될 거 아이가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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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바아들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뭐 요 앞이라다나 맞습니다 뭐 연장 자켓도 가자 맞습니다 형님 피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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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아이고 연장 들고 뭐 셋이 왔네 근데 이럴 어쩌노 우리 넷 인데 마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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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여러분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멸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멸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탈임동 안녕하십니까 멸치입니다 밥 좀 먹자 안녕하십니까 연탈임동 그래 까맣다 감사합니다 그래 안녕하십니까 만두입니다 뭐 김치만두가 아닙니다 그래 그래 이렇게 먹기 걸리노 만두야 안 말 줄 아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 연탈아 안 말 줄 아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멸치야 안 말 줄 아나 안 봐 할 수 있습니다 막내 할 줄 안답니다 막내 할 줄 안답니다 문 열어라 막내 들어오나 예 함 해봐라 알겠습니다 문 열어라 이런 암바로는 절대 나의 어깨를 시원하게 할 수 없다 없다 어깨를 시원하게 하기 위해서는 고꾼까 사와디까 아파요 쌀쌀 해드릴게요 라는 샵에 가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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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런 기계를 사용해야 시원할 수 있다 여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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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쫄라라 응 문 열어라 문 열어라 만두야 네 액님 막내 뭐 생일이라 카던데 뭐 줄 건 없고 요 금식에 다 채워줘라 알겠습니다 액님 그래 예 연탄아 액님 이거 형님 손목시계인데 막내 생일이라고 주란다 알겠습니다 멸치야 액님 형님 형님 손목시계인데 네 생일이라고 잘한다 감사합니다 뭐 채워줄게 잘 맞네 전달했습니다 전달했습니다 문 열어라 막내 들어왔나 예 그래 생일 축구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노 마음에 듭니다 그래 많이 무겁지 무겁십니다 그래 비싼게 무거운게다 폼 한번 잡아봐라 한번 보자 네 금식에 팔았나 지는 이거 받았습니다 문 열어라 이런 방패같은 시계는 절대 손목시계가 될 수 없다 없다 진정한 방패같은 시계는 절대 손목시계가 될 수 없다 진정한 손목시계는 시계 꺼내서 야리꾸리한 냄새가 나거나 나거나 학생의 말을 안 들으시 너 아버지 뭐하시나 너 아버지 이런 연출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손목시계다 너네들은 밑으로 빠지고 형님 안녕 멸치 이리 들어오나 감사합니다 그래 가봐라 문 닫아라 멸치야 예 행님 그래 이 시계 자고 감사합니다 선물 받은 시계인데 예 시계줄 좀 줄여올나 알겠습니다 피곤하니까 빨리 갔다올나 예 그래 만두야 와예 눈빛이 그럴만도 하지 음 그래 내 심부름 좀 다녀올테니까 좀 그냥 앉아있어 앉아있어 응 괜찮아 괜찮아 응 그래 연탄아 예 형님 이 시계 고치고 좀 올게 내가 갈게 응 쉬고 있어 응 괜찮아 다녀올이소 그래 그래 아 어 경찰 떴습니다 경찰 떴습니다 경찰 떴습니다 경찰 떴습니다 뚫러올나 암 잡아라 딱 맞네 가자 누구세요 이리와 누구세요 만두야 이리와 오빠 Teil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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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